장시호 녹취록 오늘 집중력으로 또 폭로를 해드립니다. 뉴탐사에서 장시호 녹취록 시리즈 보도를 어제 했습니다. 장시호가 이재용의 후다를 깐 후 성형외과에서는 어떤 일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장시호가 신모 씨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주기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철, 내연관계로 추정되는 김영철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재용에 대해서 중요한 걸 알고 있다는 걸 난 알아. 난 그걸로 널 수사하고 싶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팔아라. 빨리 내놔. 살려줄 테니까 팔아, 빨리. 내놔. 나는 너 수사하고 싶지 않아. 내놔. 그런데 장시호가 안 내놨거든요. 처음에 안 내놨어요? 네, 안 내놨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안 나갑니다. 장시호가요? 아프다고, 일 있다고, 아프다고, 핑계대로 안 나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형외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압수수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이후에 후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얘기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구속영장까지 청구된다는 것을 알아요. 미리 알아요. 그게 그저께까지 나와 있는 녹취록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시호를 압박해서 이재용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내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 게 있어요. 한동훈은 이걸 몰랐을까? 이재용이 프로포폴 갖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한동훈은 몰랐을까? 한동훈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한번... 그런데 지금 목소리는 못 듣고 화면으로 일단 보시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 듣기가 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동재와 한동훈의 그 녹취록입니다. 그 유명한 녹취록. 이동재의 부하가 부하였던 배모였죠. 채널A에 있었던 그 친구가 이걸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그 친구의 노트북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널리 알려졌죠. 그런데 보세요. 이 녹취록이 꽤 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부분이 프로포폴에 관련된 내용인데 장시호는 이미 7월에 이 프로포폴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재용이 프로포폴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동훈이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한동훈을 구해주러 지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녹취록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보세요. 검사님 옛날에 반부패 경력 계실 때 인피니 의원인가 저기 할 때 그런데 그건 아직 뽕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건 아직 뽕은 아니잖아.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야. 횟수라는 건 여러 가지 팩트를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다녀도 괜찮아. 채널A는 단신으로 쓰려나. 저희는 뭐 안 쓸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뭐 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네. 그 사람은 아시다시피 봐줄 생각이 제일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나타나서 이 이슈는 조금 파악이 된 다음에 갈 문제지. 그러니까 프로포폴 문제라는 게 정확하게 투약이나 이런 게 딱 나오거나 그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 기소가 쉽지 않아. 경찰이 잡으려고 별지랄 다 했지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그랬을 것 같다는 것과는 달라. 그리고 문제는 뽕하고 다르다고. 뭐냐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약이 아니야. 그거는 검진받을 때 맞는 약이잖아. 그건 기본적으로 남용에 있을 때 죄가 되는 거지. 그렇지? 히로뽕이나 코카인 같은 식으로 딱 해서 머리카락에 나오면 끝.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게 만만치가 않아. 수사 자체가.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항상 배우들이 이슈가 되지. 배우들이 항상 이슈가 되는 사안인데 그런 사람들은 잘 봐야지. 보면 개연성이 있지.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그런데 개연성이 있는 것 같고 입증되는 것 같고는 이게 프로포폴이기 때문에 바로 덜컥 물 정도는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로 보이시죠? 단순한 얘기를 왜 저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심리가 어떻습니까? 한동훈은 주절주절하는 게 확실히 습관인가 봅니다. 그런데 얘가 항상 주절주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주절주절할 때가 있잖아요. 당황스럽다거나. 뭔가를 숨기려고 하거든요. 숨기려고 하거나 그럴 때. 사실 저희 간호조무사 이런 애들이 엄청 들락날락하고 간호사들하고 저거는 보니까 그거는 직접 놔준 사람이 폭로한 게 아니고 관련자가 폭로한 것일 텐데 직접 놔준 애들이 확 무너질까? 그건 결대로 수사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 얘기가. 이게 이재용 프로포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2020년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재용 프로포폴 상습 투약 수사가 의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경찰에서 이 김땡땡 성형외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경찰에서 수사를 해요. 그런데 뭐가 안 나왔다 어쩌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리고 이게 5월에 가서 경찰이 이걸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뉴스타파가 터뜨려요. 아, 그 당시. 네. 뉴스타파가 터뜨리던 날 바로 이 얘기를 한동훈이 하는 겁니다. 이동재랑. 그 사이에 검찰이 이재용 뇌물사건 파기환송심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왜 연기해달라고 그랬을까? 저기서 파기환송심이 그러니까 뇌물사건이 무죄라고 파기환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당한 거 아닙니까?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유죄를 입증시켜야 되는 거예요. 후다를 까서 꼭지를 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프로포폴 상숙 투약을 했다는 걸 안 거예요. 경찰에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로 뭘 걸어고요. 아싸. 왔다. 그런데 이걸 까게 되면 한동훈의 버벅거리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걸 까게 되면 겉으로는 이거 같이 넣기가 좀 그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 까게 되면 삼성이 개망신당할 텐데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삼성인데. 앞으로 또 잘 지내야 되잖아요. 앞으로 잘 지내야 될 삼성인데. 사실은 한동훈이가 삼성한테 아파트를 받았다는 그런 의욕이 있지 않습니까? 의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향신문에서 강진구가 터뜨리려고 하니까 경향신문에서 갑자기 편집기자로 발령을 해버리잖아요. 탐사보도 기자를. 그 건이 여기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건이 언제. 여기 보면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이라고 8월 13일 가석방으로 석방되는 게 있잖아요. 그 전에 법정 구속됩니다. 이재용 뇌무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요월임에 강진구가 터뜨리거든요. 2021년 1월.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바로 첫 번째 경찰이 김땡땡 성형외과에서 이재용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을 알고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을 연기시키면서 10월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런데 꼭지를 못 따다가 10월 25일에 장시호가 이재용 프로포폴 상습 투약 제보를 함으로써 그건 다른 병원이에요. 신땡땡 병원에 정형외과에 제보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뇌물사건에 공판이 재개되고 그리고 거기서 법조팀이 무기력하게 저걸 받아들여서 2년 6개월에 법정 구속까지 받아들이고 대신 가석방을 해주는. 형기가 다 절반이나 찼습니까? 차기도 전에 가석방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법정 구속된 이후에 바로 경기남부검찰청에서 신땡땡 성형외과에 관련되어 있는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수사가 무려 4개월이나 미뤄지는 거죠. 그리고 수사를 다 해놓고도 선고를 안 해요. 정식재판 청구를 6월 17일에 가서 겨우 병합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해줍니다. 저 병합을 함으로써 사실상 형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실 이 녹취는 언제냐? 2020년 7월 21일 7월 21일 오후 8시 3분에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망하게 생겨서 내가 한동훈 검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등판한다는 얘기를 하는 장시효 녹취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검사님 지금 망하게 생겨서 내가 한동훈 검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왜왜? 몰라 거기도 지금 시끄럽던데 아 진짜야? 기자랑 통화를 했는데 기자가 녹음 짓기를 해갖고 지랄 난리 어머 어머 공개했나 봐 또 기자가 기자 개수가 법조 기잔데 그걸 녹음해가지고 어 글쎄 전화통화로 아닌 대면에서 몰래 어머 어머 진짜? 어 와 요즘 진짜 기자가 아니라 옆에 따라온 새끼 기자가 와 진짜 그렇게 한 거야. 너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너 형량 줄여줄게 응 응 응 응 이렇게 써줄게 뭐 이렇게 딜을 한 거지 근데 이게 또 직권나면 이래네? 응 직권나면 진짜 가장 많이 든 직권나면 뭐만 하면 다 직권나면이구나 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 어머 아까 뉴스 본가 그렇대? 너 이번에 한동훈 검사가 기자랑 통화했을 때도 이기용 프로포폴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한 걸 녹음한 거야 기자가 어머 그게 기사에 났다고? 어 검찰에선 잡아낼 재개환이 없다 응 응 응 그러니까 기자가 또 신용해서 그걸 다 녹음을 한 거야 진짜? 검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야 음 당연하지 당연하지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프로포폴로 어떻게 검사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포폴로 이슈화가 되면 그게 진짜 개망신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 한 거지 응 응 응 근데 뭐 지금 이재용이 뭐 포폴로 처벌받을 꿈번은 아니잖아 아니 그건 진짜 우리 나라가 너무하는 거지 정말 이부진도 나왔잖아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이부진리암을 원체했나보다 근데 그 삼성에다 씨가 약하다며? 너무너무 하반신들이 안 좋아 거기는 그렇대 너무 다 하반신냐 우리 집도 우리 집은 삼반신이 안 좋잖아 목하고 어깨가 어 그런 게 진짜 그러니까 너 약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대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니까 너 이부진은 혈관이 하나도 없대 발바닥까지 다 찔러갖고 어머 어머 우리 간호사가 이부진만 하다가 왔거든 그렇게까지 됐는데 그런 자리에 너무너무 야위고 너무너무 정말 절실하게 살기 위해 맞는 거야 살기 위해 근데 나는 또 유의를 하는 거야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스텔룩스를 먹으면 다른 사람한테 바닥 전화를 하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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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비서들한테 이런 게 녹음하고 이럴까봐 그니까 잠이 최고인가 그 사람들은 아 그거 허튼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포폴로 하면 잠을 자니까 그냥 대마를 할 거야 무슨 뽕을 할 거야 그러니까 눈칼 돌아가고 다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어? 근데 너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겠다 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 가는 팔에 혈관을 못 질러갖고 간호사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했었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재밌는데요? 네 뭐가 저 사람들의 저런 진솔한 얘기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일단 그 몇 가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장시호는 이부진에게 주사를 놔주는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서 주사를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추정컨대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과 나란히 프로포폴을 맞을 때 놔줬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맞았던 거고 그렇게 맞았던 거고 지금 자기는 프로포폴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 얘기는 곧 얼마나 프로포폴을 많이 맞았을까 중독 상태다라고 하는 걸 또 입증해 줍니다 실제로 신모 성형외과에서 석 달 동안 열일곱 차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포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법적으로 그 정도면 맞을 수 있는 양이다라고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석 달에 열일곱 차례면 이건 무조건 중독이죠 석 달에 열일곱 차례 그리고 지금 보면 한동훈 검사가 바로 검언유착 사건이 터져가지고 궁지에 몰려 있는데 내가 가서 한동훈 검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과실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프로포폴이 이재용이 했고 그렇지만 이재용이 프로포폴로 갈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이런 걸 갖고 저렇게 신경을 쓰고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검찰에서는 저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저걸 가지고 뭔가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장시원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뭔가 할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파기환송심 때문에 검찰이 엿먹고 있다는 거 특검이 특히 엿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신났어요 완전히 신났어요 온 나라를 다 걱정합니다 재벌들 자식들은 다 걱정하고 하반신이 부실한 삼성 걱정하고 장시원은 지금 어떤 꿈을 품고 있을까 한동훈을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이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꿈을 품고 있을까요 장시원은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거나 정점에 올라가겠다거나 그런 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살고 싶어하는 그래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도와주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대화들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한동훈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공에 대한 뭔가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자기 죄를 면해주는 자기 죄를 면해주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오히려 볼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또 녹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에 압수수색이 들어와요 10월 25일 날 장시호의 제보 직후 경찰은 신땡땡 성형외과를 압수수색을 벌여요 이 압수수색이 이재용 회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장시호는 말합니다 녹취록에서 장시호 씨는 압수수색으로 자기의 프로포폴 투약 기록이 경찰에 넘어갈까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미 압박을 받고 미리 얘기를 하기 전에 20일에 통화를 하는 내용을 보면 나는 원래 거기 가서 약을 먹고 자는데 거기 가서 울고 울기가 좋잖아 이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는 원래 2시간만 딱 맞고 나오는데 근데 JB라고 하는 내연남과 뭔가 일이 있었을 때 하루 종일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럼 거기서 뭐 했느냐 나 거기서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스틸록스 들고 가서 약 먹고 딱 그냥 잔다 울고 걔네들한테 하소연하고 엄마랑 졸라 싸우고 나오면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간다 원장님도 안다 나 울고 있는지 그래서 그냥 냅둔다 간호사들이 근데 지금 거기 내용 어디까지 알아? 그러니까 병원 사무실에 끌고 가서 걔네들이 구속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그 얘기를 한 거야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간호사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하고 쉬쉬하다가 이제서야 얘기를 한다 구속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까지 말할 수 없겠지 당연히 근데 COC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니 저희도 COC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얘기를 그림에 칠판을 줄까지 그으면서 최종 목표는 플라워다 플라워가 누구냐면 이재용이에요 이재용 밑에 병원 원장 그리고 누구누구 밑에 장시호 누구누구가 JY로 불어만 주면 JY를 얘기를 해주면 나는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걔네가 무슨 수로 이재용을 불 건데 플라워를 플라워를 불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재용한테 이재용의 충격적인 얘기 쓰리성까지 포함한 충격적인 얘기를 25일 날 털어놓게 되는 거죠 곧 25일 날 전에 22일 날 통화도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자동 어플 깔아놔야지 자동으로 녹음이 된다던데 어플 있어가지고 이 간호사도 그날 얘기한 게 자기네 녹취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녹음 내용을 알았냐고 그랬어 요즘 그런 게 있대 나한테 김수타하고 연락한 것도 많고 이런데 핸드폰 한번 리셋을 해야 돼 뭐든지 다 해봐 해봤자 소용없어 포네시카면 그냥 던져버려야 돼 이러면서 지금 증거인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잡혀 들어가서 자기가 프로포폴관로 완전히 털고 또 김영철하고의 그런 연락들 때문에 또 김영철한테도 누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해서 지금 걱정하는 거죠 이게 특히 경찰에 가면 김영철하고의 얘기는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의 수사를 피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5일 날 김영철한테 찾아가서 다 얘기를 하고 후다를 까주는 거죠 이러면서 김영철하고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장시호는 이 프로포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적인 처벌 면하고요 현금도 자기 챙기고 심지어 형사소송에서도 불기소 처벌을 받는 그러면서 특검의 규염둥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연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래가 원래 가능하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불법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그걸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폴리바게닝 폴리바게닝 우리나라 아직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사법거래 실제로 여기서 보면 모의 위중도 있고 사법거래를 더해 형량을 줄여주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엄히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터져 나온 거죠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덮으려고 할까요 김영철 지금 벌써부터 김영철은 대검에서 방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동원 쪽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검찰총장이 한동원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방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철은 한동원 라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김영철을 치다 보면 한동원까지 날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도 파워게임 중에 하나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터져서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 장시호는 바로 잡혀오겠네요 그럴까 할 수 있죠 줄을 잘못 썼다 원래 태국에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따가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좌충운동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장시호가 있는 데를 변이제가 알아냈어요 그런데 변이제가 알아낼 정도면 그러면 검찰은 모를까요 알고 있다고 말이죠 지금까지도 관리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숨겨놓고 관리하고 특히 김영철이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걸 검찰이 직접 하는 순간 잡혀 들어오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결국 한동원을 치는 선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한동원까지 못 치면 김영철을 치는 선에서 끝난다 그럴 수도 있죠 장시호는 어떻게 될까요 이래저래 장시호는 좀 어렵게 되겠죠 다시 죄값을 좀 칠해야 될 값이 높아졌죠 죄값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마티즈를 태우거나 이러지 않고 그럴 바에는 장시호가 그냥 다 폭로해가지고 연루된 사람 다 이렇게 죄 받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을까요 장시호가 아까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장시호가 가장 지금 고려하는 거는 무서워 하잖아요 그래서 저 상황을 그런 걸 보면 겁이 많이 나서 그 처벌받는 걸 무서워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머리에서 잔머리가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과감하게 연인도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이라고 봐야죠 심지어 뭐 이재용을 갖다 막 고발하기도 하고 네 필요하면 자기가 직접 진술서를 자기가 치고 있었대요 연합뉴스 옛날 기사를 보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어 제가 진술서를 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장시호는 이제 이용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장시호 씨한테 진짜 진심으로 충원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다 부는 게 제일 나아요 어떻게든 또 이용당하고 또 이용당하고 하느니 그냥 싹 불어버리고 처벌받을 거 있으면 좀 받고 그래서 터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좋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그럼요 지금 프로포폴 그렇게 많이 맞아야 될 정도면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잠도 잘 안 오는 거고 사는 게 힘드니까 다 털고 나오는 것이 제일 낫다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소장님의 정말 그야말로 금쪽과 같은 그런 충원을 장시호 씨가 듣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자수하고 털어놓고 그리고 죄값 치를 자들 죄값 치르게 해준다면 본인의 사법 거래 같은 거 안 하고 몸으로 거래하고 그러지 않아도 본인의 죄과도 가볍게 됩니다 자수하는 사람은 양형 참작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이러면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